안녕하세요 펴만든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ASUS 메인보드 DDR5 메모리 오버클럭 방법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DDR5 메모리 오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메인보드가 없어서 피차 1차 미루다가 좀 늦었습니다 일단 ASUS 보드를 필두로 해서 다음번에는 MSI랑 기가바이트도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여튼 ASUS 보드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DDR5 메모리 진짜 간단하게 오버를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초보자용 영상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메모리 전압만 손대고 그리고 램타도 2차 3차까지 안 넘어갑니다 1차에 주요 램타 일부만 수정하고 오버클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한 메인보드는 Z690A 프라임보드인데요 여러분 B660에 스트릭스 시리즈 DDR5 쓸 수 있죠 아니면 Z690 중에 다른 보드들도 있잖아요 프라임보드 A 말고도 그 밑에 버전도 있고 그 위에 좀 더 나은 토프 같은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제품들도 다 따라할 수 있으니까 항목이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똑같은 이름 찾아서 오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SUS 보드는 대체적으로 다 이 영상 보고 따라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메모리는 총 3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 메모리를 우선 알려드리고요 이게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좀 더 오버가 잘 되는 하이닉스의 수치는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XMP 메모리 사용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온라인 메모리 제가 따로 준비해 왔는데요 이거 5600짜리 XMP 메모리거든요 가격이 5600짜리 XMP 메모리 치고는 좀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 기반으로 그냥 XMP를 한번 넣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DDR5 튜닝 메모리는 외형도 살짝 소개는 해드릴게요 왠지 광고 같은 느낌이 드시겠지만 광고는 맞는데 돈 받고 하는 건 아니고 XMP 메모리 제공을 해주셔서 때마침 외형 정도만 소개시켜주는 영상으로 보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메모리 오버하는 방법이니까 괜히 실망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우선 DDR5 메모리 가격을 보자니 지금 D4란 비교도 여전히 비싸긴 합니다 8개 기준으로 한 2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 삼성 메모리가 분량도 낮고 가격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일 싼 메모리와 천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장 많이 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좀 비싸더라도 하이닉스 메모리 많이 써요 하이닉스 이건 D3 메모리 가격이고요 하이닉스를 많이 쓰는 이유가 하이닉스가 확실히 메모리 오버가 잘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얘는 램탈을 어느 정도 쫄 수도 있고 전압을 조금 더 주면 확실하게 오버가 좀 더 잘 됩니다 근데 삼성 메모리는 전압을 좀 더 준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올라가는 수치가 한계가 명확합니다 운이 좋은 몇몇 경우를 빼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보자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손대서 더 오버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히 정말 간단히 수치 넣어서 오버할 수 있는 수치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온라인 메모리는 솔직히 좀 가격은 세긴 하죠 티링 메모리다 보니까 일반 이런 메모리의 가격이 한 두 배 정도 됩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5600 넣을 수 있고 좀 화려하고 이쁩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대로 일단 오버클럭은 삼성 메모리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팅을 하자마자 이 검은 화면일 때 아수스 마크가 뜰 때 딜렉트 키를 눌러주세요 열심히 그러면은 바이오스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가면은 파란색 이지 모드부터 뜰 겁니다 이 이지 모드부터 뜨는데 이지 모드 F7번 누르면요 혹은 우측 하단에 있는 어드밴스드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마우스 클릭하든지 아니면은 F7번 누르십시오 누르면은 어드밴스드 모드로 바뀌어요 이지 모드에서 보이죠 첫 번째 메인 메뉴에서는 선택할 게 없습니다 뭐 잉글리쉬를 한글로 바꾸어도 되긴 되는데 제가 영어 기반으로 설명할 거기 때문에 바꾸지 마시고 그냥 AI 트워크로 넘어가 주세요 AI 트워크로 넘어가면은 여기 맨 위에 이걸 매뉴얼로 바꾸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안 바꿔둡니다 그냥 두시고 쭉쭉쭉쭉쭉쭉 내려와서 바로 그냥 D램 프리퀸시 D램 클럭에다가 때려박으십시오 뭘 때려박는데요 삼성 메모리의 경우 5600을 넣어두십시오 하이닉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6000정도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혹자는 삼성 메모리에도 6000정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드물게 들어가긴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메모리는 7000정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하는데 사실 제가 한두 개 본 것도 아니고 십수 개를 만져봐도 7000정도 들어가는 건 진짜 드뭅니다 직원들 끝까지 다 합쳐서 정말 많은 오버컬을 해봤는데 7000정도 가는 건 딱 한 세트밖에 못봤어요 대부분의 경우 흑금치를 가져오든 아니면 하이닉스 일반 시금치를 가져오든 6200에서 6400정도가 그나마 좀 잘 들어간 편에 속하구요 그리고 일부 보드들은 바이오스 버전이 낮을 경우 하이닉스 들고도 5600밖에 안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삼성 메모리는 5600을 기본으로 두시고요 하이닉스는 6000정도를 기본으로 두십시오 그리고 잘 통과하면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리거나 잘 안되면 한 단계씩 내리시는 게 정답입니다 일단 클럭을 그렇게 수치를 두시고요 클럭 바꾸고 난 뒤에는 내려갑니다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디램 타이밍 컨트롤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면은 오토값으로 다 되어있을 거에요 그리고 기본이 40, 39, 39, 76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걸 수정을 해야 돼요 40은 4800의 기본 메모리의 CL값인데요 이게 2단위로 움직입니다 2단위로 움직여서 40 하단이 왠지 좀 높지 않나요? 맞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이닉스는 32정도까지 낮춰도 괜찮아요 근데 삼성 메모리는 한 36정도로 시작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램타 따로 불러주겠습니다 밑에 자막으로 남겨드릴게요 내가 그냥 얘기하면 여러분 헷갈릴 테니까 자막으로 삼성 메모리의 경우 36, 40, 40, 그리고 78을 권장드립니다 혹은 80을요 옛날하고는 이제 조금 공식이 달라지긴 했는데 더 쪼일 수가 있어요 이거 뭐 76으로 쪄해도 되고 쪼일 수 있는데 그럼 난이도가 조금씩 조금씩 오릅니다 넉넉하게 쉽게 넣으려면은 제가 몇 번의 테스트를 걸쳐 봤는데 이거 그냥 앞에 거 EBS로 두는 게 편하긴 해요 앞에 거보다 2 혹은 4 많게는 10까지도 쪼일 수 있는데 곱하기 EBS에서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에요 그럼 얼마에요? 70이라는 얘기겠지 기본도 보면은 39인데 곱하기 20C이 통하지 않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D4는 곱하기 20C이지만 여기서는 곱하기 2보다는 2에서 4 정도 빠집니다 XMP 메모리도 그렇고 보통 기본 메모리 램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뺄 수는 있습니다 36, 40, 40에 78로 둬도 되고 76으로 둬도 됩니다 하지만 80으로 두는 게 좀 더 쉽게 들어갑니다 삼성 메모리 이렇게 두십시오 36, 40, 40, 80입니다 하이닉스 메모리라면 3, 2, 3, 7, 3, 7 그리고 6, 7로 낮추시는 게 쉽게 들어갑니다 하이닉스는 그렇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하이닉스 따로입니다 잘 길게 두시고요 CR 값은 그냥 오토로 두셔도 되고 EN으로 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변경하셨다면 나와주십시오 ESC 누르고 나와서 더 내려갑니다 쭉쭉쭉 내려갈 거예요 CPU 오버도 안 할 거기 때문에 딴 거 아무것도 손 안 대고요 계속 내려가서 물론 좀 더 오버를 제대로 하려면 뭐 SA 전압이라든지 IO 전압 같은 것도 손 대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거 다 손 안 대겠습니다 손 안 대고 딱 두 개만 손 대겠습니다 D램 볼티지 값이라 적혀있나 VDD, VDDQ 요 두 개만 손 대겠습니다 요 두 개가 튜닝 메모리 같은 경우는 보통 1.2 정도가 기본으로 잡혀있고요 요런 일반 메모리 같은 경우는 오토값이 되어있고 값이 얼마인지 안 적혀있어요 물론 CPU지 돌려보면 알 수 있겠지만 최대치가 보드에서 1.435로 잡혀있습니다 거기까지 두지 마시고 물론 뭐 스펙 시트상으로서는 1.6까지도 줄 수 있다고 돼있긴 합니다 그 이상 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적혀있긴 한데 그냥 1.4 정도만 두십시오 보드에서 1.435로 막아놨으면 막아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1.4정도로만 두시고 오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3.3 메모리 이렇게 두시면 자 요거 기반으로 가면 되고 하이닉스는 6000에 32 37 37 67 2N 1.4 1.4 동일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내가 바꾸는 수치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적용된 지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자 이거 F10번 누르면 세이브 체인지거든요 F10번 누르고 OK 누르고 이렇게 나가면 이제 부팅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첫 부팅은 꽤 오래 걸릴 겁니다 저장하고 나가야 하는데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제가 빠르게 돌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수스 로그가 뜨고 정상적으로 적용이 됐다면 윈도우에 진입을 하겠죠 윈도우 진입해서 CPU-G 이거 그냥 인터넷 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어플입니다 그거를 실행해 봅니다 실행해 보시고 최신 버전을 깔아야 돼요 2.01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D5 메모리가 표기가 됩니다 옛날 버전 1.9X는 안되더라구요 자 보시면은 램 용량 확인됐고 DDR5라는 것도 확인됐죠 채널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렇다고 뭐 쿼드 채널은 아니고 따지고 보면은 듀얼 채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메모리 컨트롤러는 보통 D램 프리키시랑 2대 1로 잡혀있을 겁니다 이게 4대 1이면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다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 1400이고 이게 2800 그러니까 내가 5600 넣었으면 이게 정상입니다 딱 절반 값이어야 돼요 그리고 D램 프리키시 곱하기 2 해야 돼요 더블 레이트 메모리잖아요 곱하기 2 하는 게 얘가 정상적인 클럭입니다 그러면 2800 곱하기 2는 뭐죠? 5600이 되어있죠 내가 5600 넣었죠? 5600 그대로 되어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36404080까지 제가 넣은 게 정상적으로 되어있고 CR값까지 ET가 되어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좀 더 손 댈 거 있지 않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초보자는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생각해요 그래도 퍼포먼스가 분명히 눈에 띄게 오르거든요 게이밍 프레임이 3에서 4% 정도 증가합니다 넣기 쉽고요 그리고 보드에 따라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안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600이 한계인 애들도 있기 때문에 5600이 가장 넣기 쉽습니다 하이닉스는 삼성이랑 똑같아요 다만 하이닉스를 좀 더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사는 이유는 5600을 넣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시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6000에서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가면 6400 정도도 뭐 저 정도 값에서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6200에서 6000 정도가 잘 들어갑니다 한 7-80% 확률로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버클럭 행능 수치가 정상적이고 확인이 끝났다면 일단 기본 메모리 오버는 끝이 난 겁니다 뭐 그 외에 오버클럭 확인하는 것은 TM5로 간단하게 작은 오류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다 배그 같은 거 한 2시간 즐겨보면 얘가 오류가 쉽게 생긴지 안 생긴지 구분이 되겠죠 오류가 생긴다면 값을 좀 낮춰서 다시 넣거나 하시면 됩니다 램타 같은 경우는 손댈 필요 없이 값을 수정할 때는 그것만 수정하세요 클럭만 수정하세요 클럭 200 단위로 낮추시면 될 거에요 5600도 실패한다 싶으면 5400 넣으시면 되고요 6000 실패했다 싶으면 5800 넣고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또다시 바이오스 딜렉트키 눌러서 들어가주세요 이번에 XMP 넣는 방법입니다 아 XMP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쉬워요 똑같이 이렇게 바이오스 들어가서 딜렉트키 누르고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 모드 들어가서 F7 눌러서 아까 똑같습니다 쭉 내려가서 맨 위에 있는 AI 오버클럭 튜너 라고 되어있는 걸 클릭을 해 보십시오 이거 클릭하면 이게 기본 메모리는 뜨지 않는 항목인데 튜닝 메모리 달 경우에는 원래 오토 메뉴얼밖에 안 뜨는데 기본 메모리는 튜닝 메모리는 XMP1,2가 뜰 겁니다 1,2 업체 값 똑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원 클릭하시면 돼요 XMP1 딱 누르면 자동으로 값이 짜자자작 적용이 돼요 보시다시피 5600에 렌타가 이렇게 되어있고 전압이 이렇게 된다 XMP가 익스트렌메모리 프로 파일을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넣으면 이렇게 내가 사는 메모리 값이 그대로 고스란히 불러와지고요 이게 적용된다 한번 눈으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맞죠 메모리 5600이 들어갔죠 쭉쭉쭉 내려가 볼게요 전압 아까 1.25로 되어있었죠 둘 다 들어갔습니다 VDD VDD Q D렌 볼티지 변경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타이밍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밍 36 38 38 76 원래 점애버려 그랬죠 얘는 공식 그대로 따라가죠 36에 2 정도 늘려서 좀 더 쉽게 들어가게 38 38 해주고 그 다음에 76으로 곱하기 2로 해서 남는 공식 자 밑에 시작값 오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ET로 정리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을 그냥 불러와서 자동 조경하는 거예요 XMP가 훨씬 하기 쉽다는 이유가 여러분 손 댈 게 없는거지 그냥 뭐 여기 메모리 전염대 값을 불러오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뭐가 바뀌었는지 이렇게 보이시죠 네 손 댈 게 거의 없습니다 XMP 메모리는 이게 끝입니다 XMP 딱 걸고 끝 정상적으로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한 1,2분간의 부팅 시간이 걸리고요 윈도우 들어가셔서 CPUG를 돌려보면 정상 적용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600이니까 2800 맞고요 램타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있고요 16GB에 DDR5 ET 자 그러면 실제로 오버하나 보면 이게 끝입니다 끝이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XMP 메모리가 추가 오버가 되나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XMP 메모리는 XMP를 놓고 쓰는게 맞습니다 음 추가 오버가 거의 안들어가요 제가 400 정도 더 올리고 싶어서 일단 6200을 넣고 램타 집어넣고 켜봤는데 부팅이 안돼 실패했습니다 부팅이 안돼 보죠 이렇게 정상 부팅이 안된다고 리커버리 화면이 떠버립니다 그래서 6200 높았나 싶어서 6000을 해봤는데 2차 시도 6000도 실패했어요 여기서는 수치를 6000으로 바꾸고 시도를 했는데요 전압도 좀 더 주고 안되겠다 싶어서 SA랑 IO 전압도 수정을 했는데 그때 잘 안되봐요 XMP 메모리는 뭐다? 예 추가 오버를 웬만하면 하지 말고 하이닉스 타입 기반으로 XMP 메모리가 아닌 이상 어제는 그냥 이거 6000으로 하니까 3000으로 나오죠 곱하기 6000 근데 TM5에서 오류가 떴어요 거의 1시간 돌렸을때 한계가 뜨긴 했는데 역시나 추가 오버에서 쓰기는 어렵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SMP 방법은 매우 쉬우니까 XMP의 의미는 뭔가요 기본 메모리 가격이 2배나 비싼데 일단 메모리가 이런식으로 화려하게 이쁘게 꾸며지고 LED도 박혀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저렇게 수동 오버 1일 값을 입력을 안하더라도 보증된 값을 자동으로 불러와주는 겁니다 그게 장점인거죠 하지만 2배의 비용을 소비할 이유가 있다 라는거는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가성비 있게 사실 삼성 메모리나 하이닉스 메모를 쓸 것 같아요 뭐 난 광고지만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건 뭐 돈 받고 하는 관계도 아니고 하하하 그래도 혹시나 외형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저 제품 어떤 외형인지는 살짝 보여주고 오늘 영상 마무리 찍을게요 이 제품 이름이 뭡니까 블레이드 미러 패키지죠 지금 제가 저 메모를 그대로 카메라로 찍어놓은거에요 보시면 제 손 보이죠 이거 근데 어떻습니까 와 이거 뭐 반대 그냥 사진 찍어놓은 것처럼 아니 진짜 거울인 것처럼 잘 보이죠 엄청 위에 좀 현란하게 LED 불빛이 물 흘러듯이 내려갑니다 쭉쭉쭉 이쁘긴 해요 솔직히 그리고 이게 로우 프로필이라 가지고 높이가 안 높습니다 여러분이 공랭 타워형 쓴다 해도 간섭의 여지가 덜하다는거에요 호환성이 좋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음 솔직히 메모리 방열판 한 번 달면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런거 달고 쓰는거 보다 적당한 가격에 확실하게 5600이 적용되는 XMP 메모리 쓰는게 낫다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한번 사볼만 하다 이 메모리가 특히 취향에 맞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저라면은 하이닉스나 삼성 메모리 오버해서 쓰고 말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였고요 오버 방식이나 뭐 XMP 넣어주는거 충분히 보셨으니까 초보자 여러분도 시도할 수 있겠죠 만약에 오버했다가 실패하면 밑에 댓글 니 딸 했는데 컴퓨터 안 켜진다 이러지 말고 제가 오버클럽 실패했을때 어떻게 한다라는 설명을 보통 영상을 찍어놓은게 있는데 안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오버클럽 실패하면요 이 메인 보드 보면 수은전지가 있어요 수은전지 아수스보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거 수은전지 손톱으로 긁으면 뽑혀요 이 끄트머리를 이 끄트머리를 이 끄트머리를 잡아당기면 수은전지가 튀어나옵니다 이거 뽑기 좀 어렵긴 한데 이거 뭐 털도 끼어 있어 다시 한번 보이죠 잡아당기니까 이게 나오죠 이거를 들어 내고 물론 전원 끄고야 됩니다 코드 뽑고 한 10분 던져 두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거 꽂으면 리셋 돼요 물론 그 밑에 시머스 클리어 버튼이란 것도 있거든요 보이죠 저거 눌러서 리셋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갑이 리셋되기 때문에 다시 정상 부팅이 될 거에요 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시머스 클리어는 고급 보드가 아니면 최애 없으니까 저 배터리 뽑는 쪽으로 하시고요 좀 고급 보드면 저 버튼이 다 있을 거에요 그런 분들은 눌러서 바이오스 리셋하면 내가 넣는 오버값이 풀리기 때문에 정상 부팅이 될 겁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안 켜지시는 분은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보통 오버하고 한번 저장하면 다시 부팅되는데 2분 정도는 걸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만 좀 기다리다 보면 부팅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게 오늘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오버클럭 안정화 보는 방법은 또 그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이 있으니까 고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수스 오버클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을 만나뵙겠습니다 빠이빠이 이렇게 뜯어봤는데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